네 반갑습니다 질문 답변 하나 하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중학교 교사로 진로를 정하던 녀석인데 갑자기 조종사를 하겠다고 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게시글을 읽어보니 국내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지만 그 이후 항공사로 입사하기 전까지 2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딸의 꿈을 위해서는 전복적인 지지를 해주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고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소 계획대로 중학교 교사를 했으면 돈도 안 들어가고 딱 그냥 좋을 텐데 갑자기 조종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돈 많은 분들은 상관없겠죠 고민이 없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하거나 해서 뭔가 자녀의 꿈을 후원해주곤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한 가슴 아픈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첫째 모든 괴로움은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거든요 생각에서 일어나고 그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좀 편해지느냐 첫째 내가 좀 경제적으로 힘든데 아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이 왠지 모르게 부모로서 무능한 것 같고 자식에게 좀 참 그런 훌륭한 부모가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내가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자식에게 든든한 어떤 뒷받침이 되어주고 싶다 그거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래야 되나요? 반드시 이렇게 2억이 들어가는 이런 어떤 뭘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해줘야만 되는 것이 옳을까요? 제가 이제 모든 괴로움은 생각에 대한 집착이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이 옳다라는 집착이거든요 즉 모를 뿐이라는 지혜를 알지 못하는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지혜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일 수 있어요 이 아이도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조종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고 혹은 아마 그것이 너무나 간절한 꿈일 수도 있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아직은 알 수 없는 거고 또 아주 무리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다가도 중간에 이탈하게 되는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냥 탁 뭐랄까 허용해 주게 되면 받아들여 주게 되면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아이 불러놓고 앉아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전혀 부모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부모가 돈이 없다 이건 자식에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기차조차 이러이러해서 돈이 별로 없다 너가 이렇게 꿈을 꾸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것을 내가 뒷바라지를 다 해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또 다른 보관 있느냐 너가 외국 가서 그걸 공부할 때 어떻게든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해서 내가 한 반 이상은 보탈 테니 아버지가 좀 도와주십시오 한다든지 뭔가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얘기를 해보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도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러이러해서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하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은 더 쿨하게 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딱 하고 나면 그래서 아마 다양한 이런 비슷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과도하게 인위적이지 않은 것 과도하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너무 무리가 따른다 그러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아이도 아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집착을 내려놓고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간단히 얘기를 드렸고요 익주단경과 마음공부책 102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고요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의 뿔을 찾는 것과 같다 토끼는 뿔이 없죠 없는 것을 찾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세간 속에서 도를 이루는 것이 세간 속에서 깨닫는 것이지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간을 벗어나서 어디 조용한 산골짜기, 조용한 수행하기 좋은 곳 그런 곳에 가야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출가를 해야만 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조건, 공부하기 좋은 조건이 따로 있다 그리고 공부하기 좋은 조건은 이 세간에는 없다 뭔가 모를 출세간에 가까이 가야만 공부를 할 수 있지 이 세간에서는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런 편견이 있죠 우리나라 절들이 보면 명산대찰이라고 하듯이 큰 절들은 주로 산에, 큰 산을 끼고 시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견이 생기기 쉬워요 아, 절은 깊은 산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수행하려면 스님들처럼 수행하려면 저 깊은 산에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이제 어떤 우리나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전시대 때 절들이 산으로 쫓겨 올라갔단 말이에요 서울의 사대문 안에 스님들이 들어오는 걸 막 막기도 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절이 산으로 이렇게 쫓겨가고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있지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죠 부처님 당시에는 절이 산에 있을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탁발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스님들이 산에 가면은 그 마을이 없을 텐데 그 마을 분들한테 탁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 없는 마을에서? 탁발이 안 되죠 그리고 스님과 부처님의 목표는 목적이랄까 대중교화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화할 수 있는 중생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산속에만 가 있는다고 그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큰 도심 도심이 있을 때 도심 너무 한판에 살기보다는 도심을 이렇게 걸어서 가가지고 탁발할 수 있는 거리 그런 정도의 도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산도 아닌 그런 약간의 도심의 외곽 이런 것을 오히려 저를 많이 잡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건 그냥 교리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디 한적하고 조용하고 이런 곳에 가야 공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간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이게 일반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온갖 괴로운 일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뭐 진급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고 온갖 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단 말이죠 바로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공부하기가 좋은 곳이지 그곳이 바로 공부하기 좋은 곳이지 그곳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이 공부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 실제로 저희 이제 공부하는 분들도 이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괴로울 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 유튜브를 찾아보고 BTN을 찾아보고 법문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이 공부와 인연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행복한 일만 있으면 편탄한 일만 있으면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탁 생겨야 그때 이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이 탁 돈발을 하잖아요 당연한 것이 불교라는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는 곳에 괴로움의 소멸도 있는 것이지 괴로움이 없는데 괴로움의 소멸이 없어요 괴로움 없는 곳 공부하기 좋은 곳 공부하기 좋은 곳은 괴로움이 있는 곳이 공부하기 좋은 곳이죠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게 불교의 모든 핵심을 아우르는 것이 사성제라 되잖아요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거든요 그럼 사성제 첫 번째가 고성제거든요 괴로움이 바로 성스러운 진리가 됩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괴롭지 않은 사람은 이 성스러운 진리와 만날 확률이 적어요 세상을 살아본 그렇잖아요 괴롭지 않은 사람은 이 공부할 확률이 아주 현저히 줄어듭니다 괴로운 곳이야말로 공부하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게 어디냐 바로 이 세속이란 말이죠 이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또 인생이 우리는 평탄한 행복한 인생을 원하지만 인생이 좀 힘들고 괴롭고 고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 현장이야말로 가장 공부하기 좋은 곳이죠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이 그래요 그리고 아주 크게 괴로운 사람일수록 발심이 큽니다 내가 이 괴로움에서 반드시 벗어나고야 말겠다 내가 살아보니 더럽고 진짜 치사하고 이 괴로움 때문에 더러워서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괴로움에 끌려다니는 내가 괴로움에 휘청거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살겠나 지긋지긋하다 그렇지 않나요 남들이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고 주변 상황에 끌려다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이게 꼴보기 싫고 뭐랄까 좀 꼴불견이고 참 보기 안 좋단 말이죠 이거 벗어나고 내가 살아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강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이 깨달음이 어떻게 고요한 곳에 가서 방에 안 받는 곳에서 탁 앉아가지고 오래 앉아있는 순서대로 깨닫는다 그럴 것 같으면 오래 앉아있는 괴로움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이 먼저 깨닫겠죠 근데는 그것과 상관없단 말이죠 고요한 곳에서 오래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빨리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번잡한 온갖 생각들 그게 없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생각, 번뇌, 망상, 분별을 없애보려야 깨닫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생각 거기에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번뇌, 즉, 버리라고 말하듯이 온갖 생각과 분별망상이 올라오고 있는 거기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올라오는 생각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올라오냐는 말이죠 그걸 문득 돌이켜서 바라보게 되면 생각이 출몰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에 끌려가가지고 그 생각에 막 빠져들고 사로잡혀서 그 생각 속에서 허덕이며 삽니다 우리가 현실이 괴로워서 이 세속이 괴로워서 현실 속에 괴로움 속에 빠져서 죽을 것 같다 너무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괴로움이 사실은 현실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상황이 괴로운 게 아니고 조건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조건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생각, 나의 분별 때문에 괴롭습니다 즉, 내 외부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없어요 내 바깥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는 없다 외부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도 만법 유식이니 삼계 유심이니 하는 말을 쓰는데 만법이 자기 마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 바깥에 있는 그런 실제적인 세상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서 세계가 있습니까?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거기 세계가 있고 우주가 있고 저 바깥에 전쟁이 있고 무슨 총선이 있고 이 세상이 이렇고 저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을 인식하는 내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구 환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구 환경이 유례없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것 때문에 조만간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불안감이 연구하다 보니까 환경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또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게 엄청난 충격일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깨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목숨과 인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 일도 내팽개치고 지구 환경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 속에서 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했고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환경 때문에 지구가 멸망해가는 것들이 나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일생일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 그 바깥의 실질적인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걸까요? 내가 환경 문제를 관심 가지고 생각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후자란 말이죠 만약에 바깥의 환경 문제가 정말 문제였으면 우리 모두가 실체적인 괴로움이라면 그 바깥을 보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죠 또 실제 환경학자들 중에도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지구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언젠가는 보니까 그런 논문도 있지만 아,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지구가 이렇게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거나 남극, 북극에 얼음이 녹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너무 도시와 기계와 산업화 때문에 우리가 너무 환경 오염시키니까 이래 됐다는 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발표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옛날에 소빙하기 같은 게 온 적도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던 이런 다양한 어떤 시기, 시기마다 지구별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온도가 확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큰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제가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질 때 그게 나에게 중요한 일로 다가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분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를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 게 관심 갖지 않느냐 하고 자기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야 모든 것이 이처럼 자기 마음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등장하고 퇴장하고 합니다 내 바깥에 정해진 어떤 문제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이 자기 마음 하나에서 나왔구나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이 마음에서 나왔구나 이 세상의 문제가 바로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세상이 온 우주 전체가 깨닫는다라고 하듯이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 우주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따로 있다 둘로 나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이 불교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은요 우리가 분별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별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파격이라 그래요 격식을 완전 깨뜨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멀쩡히 난데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말이 됩니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무화가 몸과 마음 이게 내가 아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 어제와 내일이 있다 이거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분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있다 너무나도 명백한 얘기잖아요 어제도 없다 내일도 없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불의법에서는 또 자기의 생생한 경험에서는 어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를 살아봤습니까? 어제 가봤습니까? 어제는 어제를 살고 있을 그때는 어제가 아니었죠 늘 눈앞에 지금이란 말이에요 과거나 미래를 우리는 단 한 번도 실제 자기 경험으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항상 과거나 미래는 생각과 함께 등장했죠 생각 속에만 있어요 분별 망상 속에만 있죠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하면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과거가 없다랬냐 미래가 없다랬냐 이런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유내도 비슷해요 이 불의법이라는 지금 이 순간 이것뿐이라는 불의법이라는 여기서 보면 과거,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불가득인데 근데 이 몸이 나라고 하면 이 몸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몸이 어떤 실체가 옮겨간다라는 이런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불천이라서 옮겨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면 내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온 것 같고 유내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의법에서는 그런 과거나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있어요 나가 없는데 어떻게 유내할 내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별하는 사람들은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고 전생도 있고 후생도 있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모든 언어 구조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 분별 여기와 저기 나와, 너라는 구조 속에서 있는 게 언어예요 모든 언어는 이 무분별지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언어라는 분별을 통해서 설명하고 언어라는 분별은 반드시 특정한 모양과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환상의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는 전생 얘기도 하고 어제 얘기도 하고 업장 얘기도 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는 말도 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중간사상이라는 곳에서도 승의제와 세속제 승의제는 진리 그 자체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승의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속제 세속이라는 언어라는 분별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설명한다라는 것을 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이 자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유네 업장 이런 게 붙을 때가 없어요 여기서는 날마다 좋은 날이고 여기가 저기고 저기가 여기에요 절이 세속이고 세속이 출세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터가 어디 터가 좋으냐 이런 얘기 따지잖아요 근데 이 법에서는 이 법에서는 여기저기가 따로 없는데 이 공한 이 텅 빈 바탕에는 여기가 저기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더 좋은 때가 없고 더 좋은 곳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물어보지만 이 법에 입각해서 답을 한다면 날마다 좋은 날이고 어느 곳이든 다 내가 있는 그곳이 좋은 곳인데 어떻게 특정한 좋은 곳을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또 분별하는 종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그냥 임시로 그 사람 위안을 주기 위해서 얘기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임시로는 그러나 이 근본법에서는 방편으로는 임시로 그렇게 설해줄 수 있을지라도 근본법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이 하나로 이 불의법이라는 일불승이라는 일진법계라는 이 하나로 고구정령하게 딱 돌아오도록 해주는 게 진짜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 마음이라는 이 법에는 세속과 출세관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에서 모든 파도가 치잖아요 바다 위에 드러난 모든 파도는 좋은 파도 나쁜 파도 파도가 모양이잖아요 모양 파도가 전부 다 바다이듯이 좋은 인생 나쁜 인생이 똑같은 바다예요 바다 똑같은 불성이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 출세관 세속과 출세관 전부 다 이 마음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과 출세관의 차비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요하고 조용하고 괴로움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괴로움이 있는 곳이 공부하기는 훨씬 좋은 곳이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괴로움에 처하면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좀 어찌 보면 좀 괴로움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근기 따라 자기에게 적절한 너무 괴로워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만한 큰 괴로움이 와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서 정말 정신이 얼마나 그런 괴로움이 와도 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히 괴로움도 있어야 되고 적절히 행복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아닙니까 좀 살만하면 괴로움이 오고 괴로움에서 죽을만하면 또 이제 조금 살만하게 또 해주기도 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그게 정확히 이 우주법계에서 뭐랄까 가장 최적화시킨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조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그 조건이 나에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등장하는 거예요 또 그 조건이 조금 힘들고 괴롭고 남들보다 더 괴로운 조건이라면 그것은 그 괴로운 인연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업장을 이게 업장이 소멸되고 업장이 해결되고 해소되기 위해서 괴로움이 등장하죠 근데 괴로움이 등장할 때 이건 해소되려고 올라오는데 이걸 내가 꽉 내리누르려고 하면 얘는 해소되려고 하는데 즉 해소된다는 건 나를 돕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되려고 올라올 때 그걸 빨리 해소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막 자꾸 내리누르면 이 괴로움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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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더 이상 내가 손댈 수 없을 만큼 더 큰 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기 전에 이게 잽을 날릴 때 이 삶이라는 현장이 괴로움에 잽을 날려서 나를 툭툭 건드리고 괴롭힐 때 그때 그걸 마음껏 맞아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감당하는 게 좋지 괴로움에서 어떻게든 도망치려고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삶이 바로 진실이거든요 이 바다에서 파도가 치듯이 이 진실의 자리에서 모든 삶이 등장해요 그리고 등장하는 삶은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등장하는 것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 좋은 이유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걸 내 생각 가지고 해석 판단해서 야 이런 괴로움은 오지 말아야 돼 저런 행복은 더 와야 돼 이렇게 취사 간택하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기죠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게 되면 괴로울 게 없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살란 얘기는 아니라고 했죠 내가 마음에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나는 내 인생을 뭔가 멋지게 가꾸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거는 내 마음의 인연이 올라온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인연도 거부하면 안 되겠지만 내 마음의 인연도 거부할 필요 없죠 그럼 내가 뭔가 가슴 뛰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러면 돈을 버는데 노력하란 말이죠 그것도 인연이니까 내 마음에서 올라온 인연이니까 그런데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 없이 여러분 꽃 한 송이가 한겨울에 꽃 한 송이가 지가 피고 싶다고 펴집니까? 온 우주가 봄이 오는 거에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봄이 와야만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가 함께 동의해서 자연스럽게 봄을 가져오게 되면 내가 길을 쓰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꽃은 핀잖아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마음을 내고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시절 인연이 도와줘야만 그 인연이 이루어지겠죠 그걸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인은 내가 마음을 일으킨 게 인이라면 인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이 받쳐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연이 받쳐줄지 말지는 나는 모르죠 내가 마음을 내더라도 이게 현실로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된다라고 망상을 피울 필요도 없고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모든 것을 맡긴다 진리에 내맡긴다 뭐가 진리일까요? 현실이 진실입니다 법계라고 하잖아요 법의 세계 이 세상이 바로 법의 세계예요 제법 실상이란 말이에요 제법이 삶 전체가 제법이에요 이건 그대로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마음 내는 나라는 부처가 이 세상이라는 내 자성불이 이 세상이라는 법신불 둘이 아닌 하나인데 이 둘이 콜라보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세상이 도와주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되지 않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만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그래도 스님 왜 죄는 마음 냈는데 되고 나는 마음 내도 안 됩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죄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잘나가는 저 사람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에요 자기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은 언제나 직접 와서 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직접 자기가 경험해 봐라 진짜 몸과 마음이 나 맞느냐 자기가 확인해 보고 정말이네 하고 깨달아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너무 심플한 곳이고 단순한 곳이에요 간단한 곳이에요 마음을 내도 집착 없다? 이게 놀이잖아요 놀이 유희삼매 놀이와 같이 삶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 게임할 때도 보면 게임 스타트 게임할 때 보면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캐릭터 고르는 거잖아요 캐릭터 여러분이 금생에 태어날 때 이 캐릭터를 골랐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 전체 세계를 보고서는 내가 어디 태어날까 이렇게 정에 따르시잖아요 그래서 고타마시타르타로 정반함과 마야부인 아래에서 자식으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났다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부처냐는 말이에요 석가물이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 부처거든요 우리도 그러고 온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인연으로 온단 말이죠 진리로서 오는 거예요 진리로서 진리가 보낸 것이고 진리 내맡기면 무엇 하나 괴로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 현실이라는 진실을 여기가 공부할 것이지 여기를 제외하고 다른 공부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의 뿔을 찾는 것과 같아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